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재미있지요? 선생님하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아마 한국어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계획이 있어요? 오, 그런 거. 저는 운동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외국어도 공부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뭐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로 이 사람, 유라 씨, 유라 씨 이야기 한번 들어 볼 건데요. 유라 씨는 회사에 얼마나 다녔어요? 잘 들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유라 씨, 그 회사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됐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갈 생각이에요. 자, 잘 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음, 한번 다시 들으면서 유라 씨 회사에 얼마나 다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라 씨, 그 회사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됐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갈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유라 씨는 회사에 얼마나 다녔어요? 우리 공부한 표현으로. 회사에 다닌 지 2년이 됐어요. 자, 유라 씨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대학원에서 더 공부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오늘 선생님하고 조금 정리를, 단어 정리를 해 보고 나서, 그리고 읽기를 해 볼 건데요. 오늘 정리해 볼 단어들은 이런 계획,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계획하다. 무슨 일? 다 일 할 때 항상 계획해야 돼요. 뭐 할 거예요? 여행 갈 때도 계획해야 돼요. 어디에 갈 거예요? 거기에서 뭐 먹을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계획하다 입니다. 발음은 계획하다, 계획하다, 아요어요, 계획해요, 계획해요, 계획했어요, 계획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은 명사라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말해요.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요. 결혼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결혼할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그래서 계획 단어들이고요. 계획은요. 계획은요. 이렇게도 말해요. 계획을 세우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요. 이런 뜻이 있어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다. 여행 갈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세우다는 아요어요 하면 세워요. 세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공부할 때도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를 만날 거예요. 이런 목표. 그래서 목표는 일할 때 또는 공부할 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될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목표. 자, 목표는 역시 목표를 세우다, 세워요, 세웠어요 할 수 있고요. 목표가 있다, 없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하는 목표가 뭐예요? 음, 오빠 만나는 거요? 네, 이런 거. 목표를 세웠어요? 아, 한국 회사의 취직.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목표, 목표를 세우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미래 이런 거 있는데요. 음, 학교에 다녀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대학생이 돼요. 대학교에 가요. 대학교에 가다를 이렇게도 말해요. 바로 진학하다. 진학하다. 진학해요. 진학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그 다음 학교로 가는 것을 진학하다. 대학원에 진학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학하다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진학했어요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기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왜 한국어 공부해요? 뭐,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처럼 한국어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왜 시작했어요? 처음 왜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 좋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니면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뭐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로 엘레나 씨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엘레나 씨가 한국에 왔어요. 왜 왔어요?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같이 선생님하고 읽어 볼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엘레나 씨는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앞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영상을 계속 찍어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자, 목표를 세우면 진짜 공부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한국에서 취직할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 길게 말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드린 예처럼 여러분도 한 번 아, 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서 한 번 말해 보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표 꼭 세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